반갑습니다. HLB 금일 외인기관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2만주 정도 샀죠. 기관이 2만2천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매가 6만주 정도 나왔죠. 공매가 어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많죠. 6만주. 그리고 12BW 보통주.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상장이 됐죠. 이거 다 합쳐서 한 30만주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격가지입니다. 그냥 30만주 정도 원래 나올 물량이 그냥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공매도가 하루에 30만주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거는 그냥 아무 뉴스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렇게 30만주 이렇게 나왔지만 그 다음날 또 급등을 하고 그런 날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단기차입금 1860억. 자 이제 회사로 돈이 들어오고 이 부분 축소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죠. 회사에서 하기로 한 부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도로 돌아섰죠. 자 오늘 매도로 돌아섰는데 자 이 라인을 보시면 이 부분이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15만 1500원이죠. 자 15만 1500원 자리입니다. 15만 1500원보다도 더 아래 있죠.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면 자 매지온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자 매지온 보시면 매지온은 한번 중간에 이렇게 털썩거렸지만 그대로 좀 진행이 됐죠. 그대로 이렇게 다시 바로 회복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위치를 보면 그냥 10만원 돈 정도 되죠. 자 10만원 수준에서 지금 기대감으로 삼성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26만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15만원 정도 올리면 2.5배 정도 올라간 거죠. 2.5배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자 HLB는 지금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곡된 주가죠. 왜곡된 주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매지온 수준에서 딱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7만원 정도 수준이죠. 7만원 정도 수준인데 7만원 수준에서 14만원 이제 2배 정도 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매지온 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낮은 겁니다. 지금 훨씬 낮죠.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고점보다도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주가가 기업의 가치가 급변하는 것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공매입니다. 지금 보면은 공매 치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14만주 30만주 13만주 어제는 19만4천주 오늘 6만주 이렇게 공매 계속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 세력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 치고 있지만 결국은 공매는 절대로 개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고 이 개인 뒤에는 이런 큰 세력도 있죠. 벵가드, 블랙록, 지오드 그리고 프랑스 투자회사, 노르웨이 투자회사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손들도 상당히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환골탈퇴하는데 이 돈냄새를 안 맞고 있다. 못 맞고 있다.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메이저들은 상당히 돈냄새를 엄청나게 지금 맞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은 또 많이 들어왔죠. 2만주 2만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이렇게 팔 사람들은 또 팔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줘버리고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줘버리다가 또 이제 여기에서 21선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여기에서 시가를 낮게 해서 밑으로 마인스 5%까지 밀어버렸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또 왔다 갔다 흔들다가 양봉을 보여줘버리니까 결국은 떨어져 나갈 개인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연료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상승의 뗄감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으면 믿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면 어떤 대어를 잡더라도 절대로 똑같은 대어를 한 만 명이 같이 잡았다. 그 중에 정말로 그 대어를 끝까지 이렇게 낚아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정말로 드물다. 극소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나도 극소수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계속 가지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는 또 쉽지 않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흔들고 이러면 상당히 또 겁이 나고 하죠.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대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왜 자꾸 인내심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도 인내해야 된다 그러고 1910년도에 살았던 그런 대가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자꾸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 버리고 그 다음에 1945년 44년에 태어난 이런 1977년도 정도에 활동하던 피터린치나 이런 사람도 자꾸 인내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불변의 진리입니다. 1700년대나 1900년대나 1950년대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2019년이라고 달라졌다. 이제는 인내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했을 때 그런 큰 대여를 낚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HLB 지금의 위치를 좀 보시면 오늘의 흐름을 보시면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간 이유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당히 좀 지루하게 흘러갔죠. 초반에는 이렇게 다이나믹 했지만 또 이제 흘러내리는 것 같다 하다가 또 올라 싶으면 내리고 올라 싶으면 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단타들이 단타를 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성질 급한 개인들이 못해먹겠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 출식시장이 원래 그렇죠.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물량을 자꾸 받아먹는 거죠. 이런 외국인 기관들 받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 세력들은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주가가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 보면 나오는 거죠. 자 리보세라니 부분만 항세제 30조인데 지금 5.5조죠. 이제 승인 나는 게 1년도 남지 않았죠. 승인이 딱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항서제약 수준까지는 그냥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계속 갈까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까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 수준에서 계속 머무려 나중에 점상 한 10번 치겠죠. 그렇게 가나 아니면 천천히 가나 관계 없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팔까 그것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게시판이든 어디든 보면 계속 단타를 해라 유도를 하고 있고 들고 있는 게 대수냐 이렇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래저래 이상한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팔라고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넘어가는 개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는 개인들은 그런 거 보고 다 넘어가게 돼 있죠. 그렇게 뗄 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개인 세력 중에서도 사서 묻어버리면 그게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성 주주들이 계속 주식을 들고 계속 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점점 주식에 대한 유통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게 되면 탄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탄력성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매도 훈련을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은 정말로 동참을 해야 되죠. 상한가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무차입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공매 세력들은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차의 공매 자체가 안 되게 하는 부분이 상한가 매도 딱 거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9시 전에 그냥 전부 다 상한가 매도 딱 걸어놓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두벅두벅 뭐 1년이고 2년이고 걸어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시총이 딱 오면 그때 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KB하고 NH투자증권 자 그런 곳에서 통정매매 하는 게 딱 보고 있으면 보이죠. 그거는 통정매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 행태가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지금 계속 수집을 많이 해놨다고 하죠. 자 거기에 동참하실 분들 메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동참해야 되죠. 해가지고 고소고발하고 해서 경제사범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대로 이제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을 합쳐서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